2022년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경매라방제 121강이네요. 우리 지난 120강에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치원에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번 공부를 해보시고 에어버스로 보면 이런 게 실전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실전 경험이 있으면요. 금방 와 닿는데 내가 실전 경험도 없고 법률적인 용어도 참 말 그대로 참 아리까리해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막 뒤섞어버리면 머리 정리가 안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 120강에서 말씀드린 내용 아니십니까?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칠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렵게 보지 마십시다. 이게 어떤 식으로 보면 토지 인도하고 그리고 건물을 부셔라. 건물 철거 청구권입니다. 건물 철거 청구를 주장하는 거야. 누가 가처분 등기를 한 사람이. 그럼 가처분은 뭐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가처분은 뭐다? 상대방한테 너 꼼짝 말아라. 즉 가처분 등기한 사람은 가처분 이게 일종의 소위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채권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야. 이게 소위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의 피 보전 권리입니다. 피 보전 권리. 그래서 이게 피 보전 권리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어떤 주장이든 토지를 인도해 달래요. 그럼 또 땅이 지 거겠지. 그렇죠? 지 땅이니까 인도해 달라고 그러겠지. 또 건물을 부수래요. 그러면 지 땅 위에 지 건물인데 지가 건물을 부수라고 하기는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땅 위에 보니까 남의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남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A 땅 위에 B라는 사람의 건물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건물은 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가거든요. 법정지상권에서.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은 법정지상권하고 100%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지. 가뜩이나 가처분 이거 하나만 놓고도 참 복잡하고 어렵은 말이지. 그냥 법정지상권 가지고 와침밉스 해가지고 접근해 버려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이 어렵다니까. 그냥 패스 쉽게 쉽게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든지 보시니까. 네, 잠깐만요. 이걸 좀 지워버리고요. 네,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나대지상에 소유자가 A인데 A인데 여기 소유자가 A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나대지상에 저당권을 카비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 뒤에 보니까 나대지 맨땅이니까 빈땅이니까 빈땅에다 위에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건물을. 토지 소유자는 A거든요. 건물을 지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걸 B명의로 건물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건물을. 이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데 저당권은 갑은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잖아요. 땅에만. 그러니까 A가 갑한테 이자를 제대로 안 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갑은 말이죠. 갑 토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자 갑은 토지를 담보로 실행이니까 이제 임의 경비 신청한다는 것이죠. 땅만 경비 신청하는 거예요. 지상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갑 입장에서는 지상 건물 B명의로 된 건물을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땅만 경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경매 물건 나오면요. 자금력이 조금 뒷받침 되고 두 번째 뭐 봐서 건물이 폼 나는 거야. 그럼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 돼. 낙찰을 받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돼요.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는데 정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재판부터 해야지. 그렇죠? 소송해가지고 갑론, 을박, 싸움 안 돼. 이 시간이 한 1년, 2년 정도 소요된단 말이죠. 길게는 3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말이지 자금력이 좀 넉넉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2022년도에 땅을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하고 그냥 실갱이를 버리는 바람에 이게 3년 후에 나름대로 정리가 됐던 건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이 당시에 부동산 가채하고 2025년도 이 당시에 부동산 가업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상당한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경매에 넘어왔더니 무조건 C라는 섬도가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낙찰을 받는데 보니까 지상의 건물에 여전히 누구 꼴로 돼 있다. B.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칠판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권리가 발생된 순서별로 해서 쭉 나열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금방 이게 윤곽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딱 봐가지고 아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받아 땅 낙찰을 받고 나서 지상 건물. 이때 보면 C 입장에서 보면 B한테 말이죠. B는 C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을까 그것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내가 만약에 땅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C 내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나와 C와 C가 나중이죠. B 건물 소유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이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가 보니까 법정지상권 성립이 없구나 하니까 이게 보니까 나대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요. 없으면 아예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하면 법정지상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에 대한 이해도 뒤따라야 되지만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해도 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0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1기 경매 라방에 보면 법정지상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 놓겠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C 입장에서는 그러면 C 입장에서 B한테 말이죠. 어 야 당신이 내 땅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법정지상권 정립 안 되니까 따라서 어떡한다 하더라. 당신 저 건물 부수고 딱 나한테 넘겨줄래니까 B 입장에서 봐도 건물이 포함나잖아요. 그죠? 건물이 포함나는 상태에서 지가 시선으로 확 건물 부순다는 게 있으면 너무나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아 C의 주장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누가 B가 그러면 어떡한다 하더라. C는 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런 식으로 가처분하는 거예요. 땅은 내 거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 수행 못하잖아. 그래서 땅을 나한테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 부숴야 된다. 건물이 사라져야지만 C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인동 및 건물 철거 청구간 피보정 권리라는 가처분을 떡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C가 토지 소유자거든요. B 건물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바는 뭐냐. 제가 지난 120강에서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보니까 토지인동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라는 가처분을 하고 두 번째 보니까 그런데 건물이 너무나 포함나. 너무나도 포함나는데 말이죠. 내가 법대로 한다 해가지고 법정지상금 성립 안 되면 건물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나도 포함나는데 건물을 부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상대방의 B가 말이죠. C 땅을 대서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는 점유인데 무슨 점유다. 적법 점유가 아니고 불법 점유잖아요. 법정지상금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당신이 말이지 남의 땅을 깔고 앉아 있느냐 이거지. 따라서 당신의 행위는 불법 행위다. 불법 점유에 의한 불법 행위니까. 불법 행위로 해서 누가 C가 C가 손해를 입었잖아. 손해. 따라서 C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C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봐가지고 가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덧붙여가지고 건물 철거. 철거 소송 이게 법정지상권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건물 철거 소송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 상태에서 C가 B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다더라도 법원에서는 뭘 줍니까? B 당신은 말이지 C가 얼마를 손해를 입었다더라. 예를 들어 천만 원 손해를 입었으니까 천만 원을 배상해 줘라. 라는 판결문이 난다 이거죠. 배상해 줘라 이게 이행 판결문이잖아요. 그럼 이행 판결문이죠. 돈 얼마를 주어라 이행 판결문입니다. 이행 판결문인데 이행 판결문이 하나의 집행권원이잖아요. 집행. 집행권원입니다. 이것에 의해가지고 화면을 조금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이걸 좀 지워버리고요.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집행권원에 의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C는 어떡한다더라. 이게 건물에 대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이제 판결문 가지고 잠깐만요. 또 다시 판결문 가지고 C가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비보정 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사건 스토리는 지금 이제 칠판에서 말씀드린 이겁니다. 이거 이거. 먼저 땅을 낙찰받는다. 첫 번째 그렇죠. 토지를 낙찰받는다. 두 번째 보니까 지상 건물은 법정 지상권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지상 건물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등기를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불법 점류, 불법 행위로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손배 소송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문으로 판결문으로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한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 선후를 불문하고 무조건 무조건 안 죽습니다. 이거 왜 안 죽느냐 이거 이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상 건물에 애시당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너 땅 내 땅 나한테 넘겨주고 건물 부숴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 선후를 불문하고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낙찰을 받았다. 지상의 건물이 보니까 법정 지상권 가지지 않아서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법정 지상권 성립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해서 건물 소유자의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하였다. 그래서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한다는 말이죠.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해서 C는 토지 소유자고 이 건물은 누구고 C가 낙찰을 받으면 좋은데 또 때로는 이 자리에 보고 C가 아니고 D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C가 토지 소유자인데 D가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인생에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법 너무 따지지 말입시다. 법 따지는 거에서 법률 전문가들이나 따지는 것이고 우리 경매인들은 법을 적당히 따져요. 적당히. 너무 많이 따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D가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 관계를 D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D가 땅을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봐가지고 C시 할 수도 있지. 건물을 말이죠. C가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면 서로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데 여기서 하나 또 다시 지우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 말씀드려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 해가지고 B가 낙찰을 받고 여기 지상의 건물 C가 소유자인데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막 가처분하고 말이지 C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확 건물을 확 경매 집어넣고 그러면 C 건물이 경매 나오면 아 이거는 토지 소유자인 B가 낙찰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C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게 이렇게 B가 C한테 가처분 등기하고 경매 집어넣고 하려면 C 건물이 이 건물이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 하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만 보니까 항상 상대적입니다. 일방통행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저하고 절친입니다. 아주 친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C 이 사람을 많이 옥죄는 거야. 전화상으로 전화 안 받으니까 문자 놓고 생만 난리난리 마음에 찌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때 저는 C한테 어떤 식으로 는저시 이야기해버린다 하더라. 이건 맨날 저 법정지상권 할지.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일방통행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얘기죠. 아 이건 보나마하나 건물을 경매 집어넣으면 건물을 내 거니까 왜? 가처분이 것은 죽어도 죽어도 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말수가 안 되는 가처분이 있는 건물을 누가 더 안 낙찰을 받냐 얘기지. 나 말고는 없다. 그럼 내가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건물을 낙찰을 받고 내가 가처분을 말수하면 된다 이거지. 그런 생각이 빠지는 거야. 딱 빠져 있는 차에 보면 C 입장에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물론 B 입장에서는요. C한테 가처분을 하겠죠. 가처분을 하는데 C 입장에서 먼저 이게 소위 시간차 공격을 C가 먼저 해야 됩니다. 제일 간단한 게 있잖아요. 이거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이것도 지난 120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가 또 술장에 버려. 그냥 C가. 그러나서 가매놨다 버려. 그다음에 그 뒤에 가처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상에 건물이 있긴 한데 건물이 등기가 안 돼있단 말이죠. 등기가 안 돼있어요. 등기가 안 돼있다면 일부러 막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C라는 사람이 아는 지인이라면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 아시는 분이 있었다 그러면 등기 안 했다면 얼른 등기하러 오십시오. 얼른 등기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하고 가등기 설정해 버려야 되지. 이것도 가짜라면 안 됩니다. 가짜라면 안 돼.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서 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세권과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가처분 하든지 말든지 했어. 그다음에 강제금매 신청할 거야.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 강제금매 이것이 말수기준권리 되잖아요. 가처분 이것은 말수기준권리 선호를 불문하고 말수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좌우 인수돼요. 가처분 인수된다. 전세권 인수됩니다. 봐가지고 가등기도 인수됩니다. 전부 다 인수된다 이거죠. 그럼 세워라. 내오라 놔둬라.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설사에 이걸 봐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 물건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어쨌든 B가 가처분하고 B가 강제금매 신청했잖아요. 답답하니까 B가 본인이 낙찰 받아서 낙찰 받아도 B 입장에서는 전세권과 가등기는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권과 가등기는 B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결과는 지금 뭐다. C와 B 간에 있어서 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이 연속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경매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심리랄까 어떻게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 경매 잘하는 사람이다. 권리분석 잘하는 사람이 경매 잘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쫙 밀어봐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살짝 당겨볼까 밀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저쪽으로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뭐로 가도 수월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니 뭐 타고 왔노. 그거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KTX 타고 왔든지 뭘 타고 왔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왔든지 돈만 벌면 되잖아. 그러면 돈이 뭔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안지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천안 사건이죠. 사건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게 되니까 A가 토지 소유자예요. 나대지 보니까 지상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8월 달에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보나 마나에 끝까지 갔을 적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다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창립이 안 돼요. 왜? 지상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에서 법정지상권 창립 조건해가지고 토지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해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고 대법원 98도 4360이나 판결에 대한 단독자당 온몸이야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천상 우리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맨날 걸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것만큼 여러분들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법정지상권 안 할 거야. 그럼 암기하지 마세요. 법정지상권 안 할 텐데 뭐 하라고 저 실데없이 암기합니까? 이 상태에서 나대진 상태에서 그 뒤에 건물이 신축돼 버렸어요. 건물이 신축됐는데 그럼 토지는 여전히 소유자가 A잖아요. 신축됐는데 건물을 B명의로 떡하니 건물을 이 보존된 길에 했어.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이제 틀리죠. 가뜩이나 말하지 저당권 설정될 장식에 건물이 없었는데 또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또 틀리져버렸네. 이 상태에서 이 놈은 부동산 사람한테도요. 팔자 더러운 팔자 있잖아요. 부동산도 팔자 더러운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더러운 팔자인데 그걸 한 사람 앞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 소유권 한 사람 앞으로 딱 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진다면 그 부동산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팔자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동산도 경매로 당할 당시에는 대단히 대단히 팔자가 더러웠어. 그러니까 이게 건물 따로 토지 따로니까 건물은 또 강제 경매가 된다고 하고 토지는 또 임의 경매가 된다고 하고 토지를 누가 임의 경매에 집어넣냐 이 당시에 2013년 8월 달에 저당권 설정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땅에만 자기는 저당권 설정돼 있으니까 땅만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경매는 강제는 누가 넣었냐 B의 다른 채권자가 건물을 또 강제 경매 신청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낙찰받고 C라는 사람은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우리 이렇듯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좀 덜 위험하느냐 토지가 좀 덜 위험해요. 왜 건물 같은 경우는요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토지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건물은 존속하죠. 그런데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러면 건물을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확률은 반반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건바이 건물식으로 경매가 나왔다고 했을 적에는 특히 건물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실 적에는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법정지상권 강의할 적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120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당신은 나의 엄마가 아니다. 여기 소위 엄마 땅 아들 건물 이런 유행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건물을 시일하는 분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건물을 시일하는 분이 낙찰을 받았고 또 갑이라는 사람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경매 지식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토지를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상에 조당권이 출정될 상태에 지상경에 건물이 없었어요. 애시당처에 이게 나중에 흘러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려졌을 경우에 지상 건물에 땅을 사용 못하여 봐가지고 만약에 사용할 그런 권리가 인정된다면 2013년도 8월 달에 저당권 설정한 이 사람 지위가 상당히 상당히 불안정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라서 법정지상권 승립 요건 중에 하나도 토지상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 건물이 있어라. 없었단 말이지. 아예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건물을 더 안 낙찰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토지를 낙찰을 받은 사람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부사 하면 이 사람은 법대로 나아가며 있어가지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법대로 했을 때 내가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일단 유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요것도 경매정보지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4억 10만원인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갑은 말이죠. 보세요. 건물에 가처분당기를 빠개었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 철거청구권일 거예요. 그러면서 갑은 건물을 강제기믹시 제대. 그럼 여기 다 나와있지. 조금 전에 칠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지.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건물 철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을 빠개 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 상대방의 점료는 불법 점료이니까 불법 행위로 갑이 손해를 받잖아요. 어쨌든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네. 그러니까요. 없는데 왜 이 사람은 당신은 남의 땅을 깔고 앉아야 되냐. 내가 이 땅에다 4억 원 이상의 말이지 금전을 돈을 묻어놨는데 말이지 당신 때문에 말이지 이 건물 당신의 건물 때문에 내가 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지. 따라서 당신의 점료 불법 행위 불법 행위를 내가 손해를 받아서 이분이 아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을 겁니다.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강제금을 신청하니까 건물을 강제금을 신청하니까 일단 뭐 어리라는 사람이 1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가본 이 사건을 현재 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틀립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린데 가만히 보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과 을 틀려요. 그런데 성시는 전부 김씨입니다. 김씨. 김씨인데 그런데 아마 분명히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등기부등본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갑과 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리라는 사람이 아무런 갑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어요. 그럼 이 건물 가처분은 말투 안 됩니다. 말투 안 되고 갑은 말이지 또다시 그 을명이 이런 건물을 나중에 경매에 붙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건 왜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건물 등기부 일부 내용이어서 목감기가 살포고 좋을 것 같다가 옆에다 히타를 틀어놨거든요. 땀이 납니다. 땀 좀 닦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건물 해가지고요 여섯 번 가처분 가처분 가처분이 일단 말수도 했어요.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 이분은 먼저 가처분을 하고 강제금 신청했죠. 이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가처분을 하고 나서 2015년도 2015년도 12월 31일 날 가처분을 하고 2017년 한참 뜸을 들으셨네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저는 속중속결로 나갔을 겁니다. 상대방한테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런 경우 제가 제 아들애미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변호사로 연락하기면 되거든요. 제가 변호사한테 사건 따라서 내용정병이 띄우는 것도 일반 개인이 띄우는 것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빡 내용정병이 띄워버리고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한마디 해가지고 말 안 들어 막바로 그냥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막바로 집행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분이 강정민 개시결정에서 경매 신청했거든요. 가처분이 일단 말쇄됐습니다. 가처분 말쇄됐네 말쇄 사유가 뭐지 해가지고 또 잠깐 밑으로 내려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인데 이분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6번 가처분은 말쇄됐잖아요. 해제 및 해제 해제로 가처분은 말쇄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건물 등기부 등본상의 얼구입니다. 얼구상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가처분은 2019년도에 8월 달에 말쇄됐잖아요. 해저로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1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됐어. 채무자가 김땡열입니다. 이분이 토지 낙찰자예요. 이분은 건물 낙찰자입니다. 건물 낙찰자고 건물 낙찰자 명의의 건물에 채무자가 김땡열시에서 이 사람은 토지 낙찰자예요. 이 사람으로 내가 채무자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건물 낙찰자 이분하고 김땡열시의 이 사람은 토지 낙찰자입니다. 이분하고 뭔가 어떤 관계가 연관이 있다.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데 말이지 일면식도 없는데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이렇게 해 줄 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보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을 잠깐 볼게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위권 이전된 겁니다. 이미경매라가 이분이 토지를 낙찰하러 왔었고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상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이게 보시라니까요. 이분이 토지 김땡열시죠. 토지 낙찰자잖아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채권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억하십시오. 3억 6,400입니다. 3억 6,400만 원이에요. 3억 6,400만 원이고 2015년도 9월 달에 이분이 2015년 9월 달에 소위권 이전 넘게 하면서 같은 날짜에 소위 따닥한 겁니다. 따닥. 같은 날짜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것도 대출이 일어나는 모양이라. 왜냐하면 지상에 건물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만 경매가 넘어서 이 토지를 이분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설정 최고의 3억 6,400만 원이다. 한 3억 정도 대출이 일어났지 일어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분 경매 같은 경우 대출이 되나요? 또 법정 시상권 관련해서 이게 대출이 되나요? 카페라다 백날 물어봐봐요. 답이 나오는가. 답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실제 이런 사안 관련해가지고 대출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칼자로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칼자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다 직접 물어봐야지. 맨날 쓸데없이 말하지 그냥 카페라다 물어보는 게 아파가지고. 카페에 백날 물어봐봤자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015년 9월 8일 날 3억 6,400만 원에서 재난권 설정했거든요. 2015년 9월 8일입니다. 2015년 9월 8일 날 3억 6,400만 원 기억하십시오. 3억 6,400만 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3억 6,400이자. 그리고 이게 뭔가 추가 설정 계약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3억 6,400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고 이 건물을 또 추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건물은 말이죠.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는 김땡열시고 건물 소유자는 김땡호시라니까요. 사람 틀려요. 이 사람들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3억 6,400에 대해서 2015년도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 2021년도에 추가로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떤 아는 사회이지 않겠느냐. 아니면 서로 이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한 사람을 앞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도 보시고요. 이거 벌써 또 시간이 30분이 지나버렸네요. 이거 좀 이따가 화면 아 이건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이건 지금 제가 수원 사건인데요. 이건 이제 2부 방송에서 121강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정리를 해드리고요. 121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